아마추어 무선은 직업이 아닌 취미활동으로써 무선통신을 즐기는 취미이다. 아마추어 무선은 햄이라고도 하며 아마추어 무선사도 햄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20세기 초에 무선통신이 발달하게 되자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인 흥미로 송신기, 수신기를 만들어 무선통신을 서로 주고받기 싫다. 초기에는 장파 주파수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191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전파법을 제정한 후 단파, 초단파 주파수를 주로 쓰기 시작했다. 이때에는 불모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차츰 아마추어 무선사들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이 개척되었다. 1914년에는 미국 아마추어 무선연맹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인 무선통신은 금지되었고, 많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군에서 무선통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쟁 이후, 1923년 단파대에서 유럽과 미국을 잇는 장거리 교신에 성공하고 이후에 이 주파수대를 활용하여 중계기 없이 전 세계와 연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1925년에는 국제 아마추어 무선연합이 조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시 아마추어 무선이 중단되었고, 많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다시 전쟁에 희생되었다. 전후 각국에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이 차츰 재개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몇몇 한국인이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전쟁 사이에는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에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이 있었다. 당시 무선은 간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대한민국에 아마추어 무선이 생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955년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을 창립하고, 1959년 7월에 서울대학교 문닉과대학의 실험무선국 HLEA의 호출부호로 최초의 아마추어 무선국이 허가되었다. 국제무선연맹에서 제정한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대한민국전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아마추어 무선 업무의 정의를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에 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훈련통신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추어 무선에서 사용하는 약부어 그 외에도 여러 약어가 있으며, 무선국원무규정 등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리별 1호입니다. 우리별 1호는 VHF-UHF 아마추어 무선 중갯기를 탑재, 전세계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남극 세종기지에도 아마추어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남극 세종기지의 안승용 대원이 아마추어 무전기로 우리별 1호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우주에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간과 주파수만 맞추면 핸디 무전기로 언제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 교신할 수 있다. 우주인 이소연이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하기도 하였다. 전세계 사람들과의 아마추어 무선 교신은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의 평상시 활동 중이 하나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